잠든 취객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제주서부경찰서는 그제 새벽 5시 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에서 식당 앞 의자에 잠이 든 취객에게 다가가 가방을 훔치고 호주머진을 뒤진 4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려 가방을 확인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